지휘야 너 너무 웃겨서 찍어야겠어 눈이 번쩍하는 그런 맛이야? 눈이 번쩍? 눈이 번쩍하는 그런 맛이에요 엄마 이게 빨리 줘요 빨리 줘 맛있어? 그렇게 맛있어 아들아? 그렇게 맛있어 아들아? 응? 어? 응응응응응 Baoer 응? 응? 너 우유 먹여야 해 어 아들아 맛있어? 맛있어? 양배추 삶았더니... 지우 똥냄새 나 지우야 왜 양배추를 삶았는데 지우 응하냄새가 나지? 이제 엄마랑 아빠는 지우응하냄새에 중독돼가지고 응하를 안했는데도 자꾸 응하냄새가 나고 그래 계속 응하를 한 것만 같아 너가 응하를 너무 자주 하니까 맛있어? 음... 음... 이쁜잇 최고 이쁜잇 맛이 좋아요 지우 지우 다 Ran 아이템